다음 달까지 돈 안가줘 다신 개살버거를 못 만들게 해주지 집게리 앞으로 쌓인 챔과 총 6억 8천만원 확인됐습니다 하하 고시고 좆 됐네 장 안살란다 시발 어? 이거 좋은건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피키니시티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51... 52... 헤헤 어디까지 됐지라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사람도 깡팬가봐? 뭐 별일이야 있겠어 첫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환뚱아 너무 재밌겠다 3번 탈락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은 진단된다 현재까지의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돈이야 돈이라 선생님 진짜 미쳤어 그럼 저만의 돈을 포기하라 정말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잠시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됩니다 오빠들 나랑 팀할래? 내가 못하는거 빼곤 다 잘하거든 어서 미친년아 맨날이 쏘는군이 미친년아 이 시계가 매체로 변한것으로 잡을 때 오빠들 나랑 팀할래?